사업체 부도로 28년간 방치된 증평군 도안면 윤모아파트가 철거됩니다. 증평군은 해당 아파트가 국토부의 9차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돼 2029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철거부지에 스마트팜과 연계한 숙소와 귀농기촌인 거주공간을 갖춘 미니 복합타운과 마을공동체 교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6년 사업주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윤모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현재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